승우야, 기억나니? 부주가 처음 마주쳤던 그날?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은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안녕하세요, 이거 좀 뭐해요?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사귀고 싶습니다 그럼, 안녕하세요 그때 너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맑고 깨끗했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거야 그 순간을 도려낼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근데 오늘 널 안으면서 알았어 그때 우리가 사랑했던 이 방은 따뜻하고 꽉 찼었는데 오늘 이 방은 풍 비어있다는 걸 그때 너가 아니라는 걸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지나쳐야 할 때야 너무 아픈 사랑은 그곳에 놓고 온다 사랑이 아니었음을 4 grande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매주! 아픈 w